텅 빈 마음으로 햄마오 가는 길에 문득 다가오신 난 이근 유대인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 마음 뜨겁고 떡을 떼주시니 우리는 밝아졌네 다친 눈 뜨게 하신 그분은 예수 나의 친구 우리 맘을 뜨겁게 하신 그분은 메시야 내 구원자 바닥에 쓰셨던 사랑의 눈멍크는 이해할 수 없는 죄인들의 친구 죽어야 한다실때 우린 그를 버렸고 다시 산다실때 우린 믿지 못했네 다친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은 예수 나의 친구 우리 맘을 뜨겁게 하신 그분은 메시야 내 구원자 약속하신 모습대로 다시 살아나셨네 단념한 채 돌아섰던 발걸음 다시 돌이키네 다친 눈을 뜨겁게 하신 다친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은 메시야 내 구원자 내 구원자 그분은 메시야 내 구원자